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사실 요즘에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헤딩해야 된다 들이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전에 회피성 성격 영상을 봤다 하신 건데 이게 1년 전에 올린 건데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보니까 부끄러움이 기본 정서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행복할지 모르겠다 나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크게 나누면 학벌, 군대, 외모 학벌은 공부를 잘 안 하면서 화송세월 2년을 보냈다 군대는 디스크 때문에 의병 제대 한 거 그게 위축된다 외모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핏이 좋지 않고 다이어트 실패도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그리고 연애 경험도 없어서 위축된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위축돼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고 친구를 밀어내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감수성을 키우고 싶고 친구들과 원만히 지내고 싶고 실천적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게 내 상태를 오히려 더 안 좋게 자꾸 악순환시킨다 그래서 의구심이 드시는 거죠 내가 진짜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런 사례가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핏성 성격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비판이나 꾸준 거절, 인정받지 못한 등이 두려워서 의미 있는 대인 접촉 관련되는 직업적 활동을 회피한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피한다 창피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제한한다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비난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자기가 뭔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위축된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으로도 매력없고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쩔쩔매는 당황하는 그런 인상을 상대한테 줄까 봐 새로운 일이나 활동 시작을 꺼린다 이런 게 회피성 성격의 방향성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격장애 진단은 정신과 의사가 아주 오랫동안 보면서 섬세하게 하는 거라서 회원 주신 분이 본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해도 그런 성격장애로 진단하진 않고 어쨌든 이 방향성이 공감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주신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러움이 기본 정서라고 해서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이 부끄러운 게 뭔지 나의 부끄러움은 학벌군대 애모다라고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주셨거든요 물론 잘 하셨고 이해가 잘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는 현상이에요 지금 본인이 짚은 학벌군대 외모는 내 부끄러운 원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내 학벌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다 내 군대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다 내 외모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다 이렇게 그 부끄럼의 원인으로 짚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가까운 아주 긴밀한 관계를 피하게 되는 이유인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학벌군대 외모는 나의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촉발시키는 그 총매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것에 집중해서 내가 왜 이게 부끄러운지를 잘 설명하셨지만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근본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시면서 또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그 이유로 학벌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도 하고 운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극복하게 됐다 실제로 내가 만족스러운 학교에 진학해서 극복을 했든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학벌을 극복했든 그게 지나가면 또 다른 게 그 자리에 채워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근본적인 부끄러움에 집중을 하시도록 저는 도와드리려고 아까 질문들을 드린 거예요 그 답변이 아빠는 남성성을 강조하신 가부장적인 분이셨다 아빠는 엄마를 무시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학창시절 친구관계는 몇몇 엄만한 친구들이 있었고 학교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무리들에게 무시당한 경험도 있다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회피하고 있다 그러시네요 회피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피한다 라는 용어잖아요 개인관계를 피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역시 현상이에요 개인관계를 피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회피성을 가진 분들 남성분들의 아버지 특성이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본인도 이제 그런 문화에서 당연히 자랐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도 타고난 기질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과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자다움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편견이 있는 거죠 남자다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강하다 그래서 많은 아빠분들이 감정적으로 섬세한 아주 섬세한 아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강합적으로 키워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그 아이는 이렇게 자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타고난 기질을 무시하고 그래서 남자는 남성적이고 강하고 배범하고 보통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랬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그랬죠 감정은 억누를 수 있고 울지 않아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만만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가면은 타교적이어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타고난 기질은 섬세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섬세한 기질이 있거든요 타고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 사람마다 달라요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는 걸 타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한 8개월, 7, 8개월 때 낯가림으로부터 보통 시작돼요 그 뭔가 부끄럽고 예민한 느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누가 안아줘도 잘 있다가 내가 모르는 것 같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안아주려고 하면 막 낯가림하고 이런 게 또 아이마다 다르고 그게 나중에 계속 있어요 그런 게 어린이집을 가도 어떤 아이는 처음 갔는데 막 거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다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아이 표정, 표정, 선생님 이런 게 다 느껴져서 그런 감정들이 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적응이 돼야지 감정이 편해져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부모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과 관련된 이 내적인 경험을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가 좀 낯설고 수줍어서 친척 만났을 때 인사 제대로 못하고 막 뒤로 숨거나 뭔가 이럴 때 그거를 인정을 못했죠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수줍어 하다니 농담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막 밀어냅니다 흡시를 하죠 흡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약하게 키우면은 그거는 뭔가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못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남 앞에서 친척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약한 모습 이 약하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아빠 생각에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별것도 아닌 거 같아 눈물 찔찔 흘리거나 이럴 때 뭐 껸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볼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아들을 교육을 잘못 시킨 거라고 볼까봐 내 체면이 무너지는 거라서 이래서 그걸 인정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는 면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예민함이라는 걸 수도 있고 섬세함이라는 걸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 감각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모니터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4K 모니터인데 본인은 4K 모니터를 볼 수 있는 타고난 거예요 감정이라는 걸 여러 가지 분위기를 근데 내가 이렇게 4K 모니터를 가진 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가 그게 바로 부끄러움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부끄러움 맞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울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르이 많았는데 항상 혼났고 뚝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거 역시 남자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인식이죠 제가 예전에 올렸어요 눈물이 얼마나 사람한테 중요한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손흥민으로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손흥민 선수 잘 울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남자장실 붙어 있거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되는 게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눈물을 안 흘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진짜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게 돼서 그 결과물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롤이 울면 안 되라는 캐롤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이 눈물이라는 걸로부터 시작돼서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 감정의 양을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을 여기는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설명드리는 동안에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잘 해주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신 거죠 내가 나의 요런 면 때문에 부끄러워지거나 비난받거나 거절받거나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지 않다 라는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최준호님께서 오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싸워도 괜찮으니까 이기기만 해라 그쵸? 강하게 무조건 남자는 싸워서 이겨라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도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역시 정말 섬세하세요 이거를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느끼신 거예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도 사실 강한 척 하셨군요 맞아요 인간관계 총정리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예전에 각각 올린 거를 붙여가지고 몇 달 전에 올린 거 꼭 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림자라는 영역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모습 그게 아버지도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이 문화적인 것 때문에 나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감정적이고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막 그런데 이런 면을 억눌렀을 거예요 아버지도 그 그림자 영역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닌 척하고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 태어나면은 자식이 나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성격도 나랑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자랄수록 그러면은 잊고 있었던 억눌렀던 내가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다 안 좋게 보는 게 올라와요 부모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리냐면은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줘야지 사실은 부모 역할인데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공격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공격하고 탓해야지 나는 안 그런 사람 같아 지거든요 순간적으로 다 무의식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힘들기만 하다가 크면서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그러면 어떡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같은 느낌 그게 이제 하나의 예예요 내가 뭔가가 장점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을 스스로 이거는 뭔가 부끄러운 거다 숨겨야 되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못 숨겼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거절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피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의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반대로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개시라고 하죠 연애에 대한 고민도 하셨잖아요 이게 본인은 내가 외모 때문에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연애 얘기하면 위축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연애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시작하기 위해서도 물론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시작은 해도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방귀를 틀듯이 뭔가를 터야 돼요 나의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점점 드러내도 되고 또 연애라는 거는 그런 걸 서로 받아주고 공감받는 경험하는 거고 그게 진짜 중요한 연애의 경험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친밀감의 경험이고 그게 사랑이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시작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게 강하게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밀어냈다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회피라는 거는 결과예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래 오늘은 내가 자신 있게 한번 부딪혀 보자 나를 한번 오픈해 보자 뭐 자기계발서나 요즘에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헤딩해야 된다 들이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면 도움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자는 마음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밀어내요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밀어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또 모질게 막 장난치거나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동인데도 나는 그게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밀어내고 밀어내도 안 나가면은 이제 강하게 나가야죠 막 욱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또 자괴감을 느끼겠죠 사연 선정했을 때 몇 번이나 취소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공감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괜찮은 거다라는 거를 늦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랜선 집단 상담 이 시간의 장점인 거죠 몇 번이나 취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용기 낸 건데 또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봐 당연합니다 그래도 다시 또 하신 거예요 조금 더 피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크기 두 개예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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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